저희가 팔로워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117회 때 잠깐 다뤘던 얘기예요 썬더볼트 관련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 프레젠테이션에서 썬더볼트를 서피스 제품군에다 안 쓰는 이유가 가지고 보안에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확하게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메모리 액세스가 가능하고 그때는 실질적인 사례를 든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만 말했어요 그것도 예시로 든 게 액체질소 같은 걸 동원해서 램을 얼린 다음에 썬더볼트를 통해서 램에 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아주 이론에서나 가능할 법한 사례를 들였었는데 그것도 좀 정정해야 될 게 사실 제가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램 얘기는 뭐 했냐면 램을 보드에서 스왑할 수 없게 만든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액화질소로 얼린 다음에 빼서 다른 데다 꽂으면 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메모리를 납땜을 한다 그게 그 이유였어요 그거 그 얘기였고 그 상태에서 또 썬더볼트를 통해서 램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썬더볼트가 구조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썬더볼트 취약점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좀 더 잘할까요? 호루요이님? 호루요이님이 많이 분석을 하셨으니까 전 어느 쪽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안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라서 망했네요 우린 희망이 없어 썬더볼트 네덜란드에 그 이쪽 보안 박사학위를 가지신 이 비올인 것 같아요 이름? 네 비올 류텐버그라는 그 네덜란드의 이 와이트헤커라고 하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보안 전문가라고 하죠 보안 연구가 연구원 정도인지 이분이 그 썬더볼트의 결함은 한 7가지 정도를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썬더볼트는 장비 펌웨어 검증 절차라든지 아니면 장치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약하다 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이런 7가지 결함 중에서 몇 가지를 시연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분이 그런 결함들을 통틀어줘요 썬더스파이라고 했는데 그 영상 중 하나를 보면 썬더볼트의 특징 중의 하나인 DMA 즉 직접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호스트 컴퓨터의 램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각종 익스플로잇이라고 하죠 취약점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트북이 슬림 모드에 있는 상태에서 썬더볼트를 이용해서 윈도우에 담근 화면을 우회하는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하판을 뜯어야 되는데 하판을 뜯어서 그 특수한 장비라고 하는데 특수한 장비라고 해봤자 몇백 달러밖에 안 한대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썬더볼트 컨트롤러에 접근을 해서 썬더볼트 폼웨어 컨트롤러에 폼웨어를 이미의 폼웨어로 씌우는 걸 시연을 했어요 이게 결함 때문에 가능했다고 몇 번 결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폼웨어 검증 절차의 결함을 이용해서 그렇게 덮어 씌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윈도우 그걸 이용해서 윈도우 바이패스 잠금 화면을 바이패스 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시연에서 보여주는 거는 노트북이라면 하판을 뜯어서 보드에 직접 접근을 해야 가능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여준 건 뭐냐면 인텔도 이런 DMA 쪽 관련 결함이 있는 걸 알고 보안 대책을 몇 가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널 DMA 보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썬더볼트의 보안 등급을 사용자가 매길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잠시 꺼져 있는 상태에서 미인과 썬더볼트 기기를 꽂아서 커널 DMA를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할 수 있는 exploit이 있었어요 이게 SPI 플래시 인터페이스 결함이라고 이분이 명명을 했는데 이 SPI 플래시 결함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펌웨어에 접근을 해서 그 메모리죠 롬에 접근을 해서 이걸 임의로 아까 말씀드린 커널 DMA 프로텍션 임의로 끄거나 아니면 꺼버린 다음에 그 롬을 1기 전용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가 가능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마더보드에서 커널 DMA 프로텍션 이제 다시 켜도 의미가 없어져요 못 켜니까 롬이 리더올리가 되어버리니까 영구적으로 못 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 상태가 되면 펌웨어도 펌웨어 업체도 못하는 거고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미인가 라든지 미인가 혹은 뭐 공격용으로 개발된 썬더볼트 기기를 꽂았을 때 여러분들의 장비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고 심지어는 흔적도 안 남기고 자료를 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분이 이분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럼 과연 어떤 장비들이 영향을 받느냐 맥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고 지금 Engaged의 경우 아예 안 받는다고 해 놨는데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고 특정 결함에 대해서만 아주 일부 영향을 받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Weak Device Authentication 스피킴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장비 인증 절차가 약하다 그리고 장비 인증 미인가 장비의 메타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함을 이 두 가지 결함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Bad USB 같은 공격은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윈도우나 리눅스는 뭐 당연히 다 해당이 되고 이거 모든 취약점에 다 해당이 되고 네 다 해당이 된데 다만 90... 1919년 아 1900이래 2019년이었나요 그때부터 갑자기요 인텔이 고대 프로토콜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커널 DMA 프로텍션이 적용된 기기들은 여기서는 좀 뭐냐 방어가 된다 그러나 이거는 현구 2018년인가 1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거고 네 심지어는 일부 썬더볼트 기기들은 이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최근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음 그럼 대책이 뭐냐 일단 제일 좋은 건 썬더볼트를 끄는 거고요 네 아 그 잠깐 이제 보충 설명해드리면 DMA라는 게 그러면 왜 있느냐 뭐 이게 지금 듣기에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구멍으로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DMA라는 게 왜 있냐면 예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CPU가 메모리를 읽어서 그 메모리를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메모리를 읽고 옮기는 그 작업을 CPU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럼 그동안 당연히 그 CPU 타임은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문제죠 근데 이제 DMA가 되면 CPU를 안 거치고 직접 메모리에 액세스해서 그거 데이터를 땡겨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CPU가 그만큼의 CPU 타임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DMA라는 게 존재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런 보안 취약점이 숭숭 생기는 그런 좋은 구멍이 되었습니다 예 그 이걸 극단적으로 그 벌즈의 닐라이 파텔 그 에디터는 뭐라고 했냐면 PC 썬더볼트는 그냥 외장 PCI다 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네 덕분에 그래서 외장 GPU도 되죠 썬더볼트로는 USB로는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니까요 썬더볼트가 네 그래서 뭐 그래서 대책이 뭐냐 커널 DMA 프로텍션이 없는 기기 같은 경우 썬더볼트를 쓰실 일이 없다면 바이오스에서 썬더볼트를 끄시면 제일 안전하지만 뭐 맥은 그런 기능이 없죠 일단 맥은 그 커널 DMA가 없더라도 그 OS에서 자체적으로 그 와이트 리스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커널 DMA가 없는 구현기기이더라도 DMA 보호가 없는 구현기기이더라도 일부 2번 3번에 해당하는 결함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리눅스나 부트캠프를 써서 리눅스나 윈도우를 쓰게 되면 그 와이트 리스팅이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함이 나한테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부트캠프로 윈도우나 리눅스를 쓰시면 안되구요 맥은 맥OS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윈도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애플이 서비스단에서 책임을 지든가요 그 전혀? 그 이제 애플케어 그 단에서? 안 칠 안 칠거에요 맥OS에서 일어난 일에만 그걸 하지 않나 약간 이것도 에어팟이랑 비슷해서 지원은 하지만 우리가 이걸 옛날에는 대놓고 광고를 했었는데 요즘은 별로 광고도 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예 하나는 짚고 가야 되는게 요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적인 기기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이 있을 때만 요요한 보안 취약점이구요 그 요거 요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요런 시나리오를 뭐 가정해 놓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더라구요 뭐 그거를 배드메이드라고 하는데 예 이브메이드라고 하는데 예 있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잠 잠자기 모드로 한 10 30분 정도 비워놓은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로는 뚫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라면 물론 이제 여기서 심화되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한방에 뚫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상황에 이거 딱 한다고 그게 바로 이제 시간상의 문제겠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해킹이 화판을 뜯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두번째 거 말고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박사분이 말씀하시길 여기서 이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컴퓨터를 보호하려면 일단 잠자기 모드는 자제하고 완전히 끄는 걸 추천 하고요 아니면은 그 하이버네이트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 동면이라고 하나 동면 네 윈도우에서는 뭔가 또 절전모든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게 완전 절전모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드를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완전 절전모드는 뭐냐면 이제 잠자기 모드는 이제 상태를 램에 저장해놓고 잠깐 꺼지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빨리 켜진 대신 이런 결함이 노출되지만 완전 잠자기 완전 절전모드였나 그거는 지금 상태를 SSD에 저장을 해놓고 완전히 꺼져요 그래서 이런 이 공격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리를 비워 오셔야 된다면 아예 끄거나 완전 절전모드를 하시고 썬더볼트 끄시고 만약에 안 쓰신다면 그리고 만약에 커널 DMA 프로텍션이 되는 기종이라면 당연히 켜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상한 기기는 꽂지 마시고 남한테도 뭐 빌려주지 마시고 못 믿는 상태 네 아까 말씀드렸던 Bad USB라는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그러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네 Bad USB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Bad USB는 뭐냐면 그냥 일반 USB처럼 위장된 그 공격용 USB 장비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그냥 평범하게 생긴 USB 장비인데 메모리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꽂으면 키보드처럼 동작을 해서 뭐 키보드 단축키를 통해서 터미널을 켜서 RM, RF인가? 뭐 그런 명령어를 켜게 한다던지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짜릿하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의 공격인데요 사실 그런 방식의 공격은 방어법이 딱히 알려지는 게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그런 공격 중에는 아예 그 쇼트를 일으켜서 장비를 완전히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USB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그런 거죠 데이터를 못 빼내겠다면 그냥 고장 내겠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인가 혹은 수상한 USB는 꽂지 마시고 당연한 얘기 비인가 라고 하니까 군대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뭐 회사 다닌 분들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 하이버네이션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맥OS에는 이런 게 있나 한번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맥의 기본 잠자기 상태는 그냥 그 램에다가 저장을 하는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디스크에다가 옮기는 안전 잠자기 라는 기능이 있대요 이게 아마 약간 윈도우의 하이버네이션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응응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안하시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그냥 맥올 완전히 맥복을 완전히 시스템 종료를 하셔야 어 문제가 없고요 일반 잠자기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램으로 그냥 저장을 하기 때문에 램에 접근할 수 있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또 이분이 추천한 게 또 하드 드라이브 아니면 SSD를 모두 암호화하라고 추천을 하는데 사실 그런만도 한 게 뭐 맥은 맥은 맥복은 이미 그게 암호화가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요 요즘은 기본이죠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그런만도 한 게 사실 1번 그 첫 번째 시작 시연에서 보여준 공격이 먹힐 정도면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자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럴 때 암호화가 돼 있으면 공격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물론 윈도우는 안타깝게도 홈 버전에서는 안되고요 음 프로 버전에서는 이제 비트라커를 이용해서 하드 디스크를 암호화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 때문에 뭐 썬더볼트를 서피스에도 안 넣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알고 그 소리를 한 건지 이게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통 이제 이런 보안 문제가 발견되면 당사자들한테 먼저 알리는 게 당연히 그 이제 이 업계 관행이거든요 약간 보리고 그런데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이런 걸 꼭 안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타임라인에는 저 인텔에 처음으로 알린 게 올해 2월 2월 11일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미 알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그 얘기를 써놓긴 했는데 자세하게 뭐라고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고 물론 거기다가 어차피 인터널 프레젠테이션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라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좀 어떻게 뭐 그런 그렇기는 한데 어 이거를 뭐 물론 이제 이 패치로는 불가능하다고는 돼 있으나 이제 OS단에서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민도에서도 지금 맥은 어느 정도는 막고 맥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다 뚫렸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막고는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취약점을 근데 지금 맥이 이제 소프트웨어 OS단에서 이제 와이트 리스팅을 하는 거로 막고 있는데 그게 된다면 윈도우에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하드웨어단 결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옛날에 인텔 스펙터랑 비슷하죠 하여튼 인텔 근데 이게 좀 그 USB4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썬더볼트3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USB4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USB4 스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썬더볼트3 기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몇 가지를 추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걸 하나 추가했죠 그 DPALT2라고 아마 아마 아임몰라님이 이미 보고 계셨을 텐데 그 썬더볼트의 비트레이트가 40기가 비트거든요 최대 근데 이걸로는 디스플레이가 어디까지 지원되죠 그 정도면 40기가비트 퍼 세컨드면 5k 60프레임 까지 되고요 계산을 또 해보자 하지만 확실히 일단은 압축이 그 보내는 신호가 압축이 되면 6k까지 가능한거는 프로디스플레이 XDR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또 프로디스플레이 XDR은 안에 제가 알기로는 압축에서 보내는게 아니라 그 디스플레이 포트 원래 채널을 4개 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더 이상하게 확 더 어쨌든 더 썼나봐요 DP 1.4 레인을 제가 보기에는 하나만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때는 얘기 나온건 압축이라고 어느정도 시그널 압축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형 그래픽카드에서는 이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프로디스플레이를 지원을 못한다 얘를 가령 예를 들자면 아이맥 프로라던가 최신 아이맥은 되지만 아이맥 프로는 안되는 뭐 그래서 중요한건 그게 아니고 USB 4.0에서 지원하는 이제 DP Alt 2 모드는 뭐가 아주 재밌는게 뭐냐면 썬더볼트가 40기가비트라는건 이제 업스트림 40기가비트 다운스트림 40기가비트라는건데 네 디스플레이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다 다운스트림으로 몰아버려서 80기가비트까지 쓰는거에요 그래서 이론상 뭐 8K가 되고 4K같은 경우는 HDR에 122kHz까지 된다던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USB 4 스펙으로 정해졌어요 뭐 아무튼 그런식으로 썬더볼트 기반으로 막 이것저것 한답니다 스펙이 완전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결함은 잡아야겠죠 네 네 저희 썬더볼트로 25분 썼습니다 큰일났다 가망이 없다 자 오늘은 긴 밤이 될 것을 예상이 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왠조 ㅋㅋㅋㅋ